자 오늘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끼 이놈. 예끼 이놈 요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말인데요.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드리고. 자 이게 예끼 이놈. 이렇게 예끼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끼가 무슨 말이냐. 예끼 이놈. 자. 자 스탑. 그만둬. 시즈. 이런 뜻이거든요. 시즈. 스탑. 예끼.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 우리말은 코리아 남북한만 말하는 줄 알았더만 아니에요. 그죠. 에끼. 스탑. 시즈. 이런 뜻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캐나다에 캐나다에 컬러서와커눌 부족 이름이 컬러서와커눌 입니다. 컬러서와커눌. 희한합니다.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말리서. 멀리서 왔다고 합니다. 걸어서 멀리서. 요거 요거 빠싸마꼬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걸러서 와커눌. 캐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aga. 빡 izan. new 맛. мнlebih. いうこと. 비. 아틴. Oy. Sebastian. 손.